비상비상 괴상한 물체 출현 무엇인지 아시겠나요? 일단 우리집 암살자 출동 바로 사마귀 내가 있어 든든하다 이 녀석은 가까이 물체가 오지 않으면 공격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가까이 데려다줘야 해 겁도 많아서 지난번에 메뚜기를 잡아줬는데 메뚜기가 전파하는 거 보고 놀라서 도망가더라고 집에 사마귀 키우니까 벌레들은 이 녀석이 해결해 주니까 좋아 조금만 더 있으면 결과 나오니까 끝까지 보고 가 난 피곤해서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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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